오늘은 이 열쇠를 가졌는가? 이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의 말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 같은데 부모들이 아마 오늘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하는 부모들이 있었는데 실제 나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내라는 매직 구워드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스도 아내, 그 반대되는 표현은 그리스도 밖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아내와 그리스도의 밖의 차이 그리스도 아내는 어제 특별한 게 세 가지가 있다. 생명을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고 거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이 있다. 믿음은 우리 건 줄 알았지만 믿음은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장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신하는 글로브 그 믿음의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대상자 바로 그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그 대상자로 찾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자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오 약속의 외인이고 하나님 없이 소망이 없는 자로 살았던 그런 나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래서 그 택함을 받은 자만이 아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일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선교사들이 한결같이 했던 이야기들은 그거예요.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이 자의식도 약하고 자신감도 없는 이 작은 자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해보니까 나처럼 마음이 어둡고 부족한 자가 없는데 그런 죄의 멍해를 진 자도 없는데 그러니에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셨을까 그런 거죠. 그게 이 선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 결의가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려운 것을 왜 우리가 사모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신학적인 논리로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알아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대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소중한지 왜 아름다운지 왜 복된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그리스도 밖에는 뭐가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왜 정죄함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납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콩 심은 데 콩이 제대로 나요? 제대로 안 납니다 제대로 안 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안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겨울 지나면서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감기가 걸리든지 뭐가 있든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에요 항상 뭔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은 저절로 있으면 저절로 음이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기량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해요 콩 심은 데 콩이 잘 안 나요 팥 심은 데 팥이 잘 안 나요 사업을 하는데 경기가 받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언제나 고비이고 언제나 어렵지 않은 적이 없어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리막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리막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보면 제가 봄철에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천식 증세를 어느 순간부터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폐기능 검사를 해보면 폐활량이 항상 떨어져요 그러니까 폐기능을 이렇게 확 불잖아요 그러면 기준치가 여기라면 기준치에서 항상 이렇게 떨어져요 항상 이렇게 떨어져요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못 미쳐 있는 거예요 제가 의사 집사님에게 이거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그럼 좋아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젊어지나요? 그래도 좀 그렇다고 얘기해 주지 근데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 나아지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점점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점 사라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점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겪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그리고 마음에 큰 뜻을 품어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만큼 못 미쳐요 그만큼 못 미쳐 100을 생각했는데 70, 60이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70, 80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의 심리학을 아세요 여러분? 미치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10인데 1이 못 미치거나 7이 못 미치거나 못 미친다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늘 뺏긴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늘 도달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약속의 외인이라는 하나님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말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 더욱이 있어요 더욱 더욱 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그런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일단 그게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는 더가 있다고요 더 뭐? 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있는데 이게 넘쳐요 그냥 있는데 기준치보다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 작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 그건 뭐냐면 이것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해와 그리스도 밖의 차이는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플러스이셨나요? 아니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일수록 완벽주의자일수록 최선을 다한 사람일수록 언제나 기준치보다 낮아요 삶의 스탠데드가 높은 사람일수록 언제나 자기 삶의 기준은 그보다 낮아요 우리가 목표를 크게 세워라 꿈을 크게 가져라 항상 그보다 밑에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 인생인걸요 마이너스 인생 그러니까 가끔 가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최선도 다하지 않고 자기를 투신하지도 않고 비전에 헌신하지도 않고 그리고 대충 사는데도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나도 힘들고 늘 못 미치는데 저 사람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역시 못 미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억울한 거야 내가 차라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나 쓰지 않았더라면 좀 덜 억울할 건데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남이 잘 때 자지도 않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마이너스 인생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그걸 좀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상위 표현 중에 하는 얘기가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럴 것 같죠? 마음에 진정으로 하는 표현 중에 하나 부담스럽다는 말이에요 부담스럽다는 말 기도 좀 해주세요 오 부담돼요 이번에 특별 순서 좀 같이 해주세요 오 부담이 돼요 간증 오! 부담돼요 이거 사역 좀 해줄까요? 제가요 아직 그런 때가 아닌데 부담돼요 그리고 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기로 시작하면 저도 그 끝판왕이에요 저도 그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저는 이제 유럽에서 사례 없이도 와서 말씀 전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와서 좀 해주세요 또 어디에서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좀 부담돼요 저는 집회 가면요 강 앞에서 강을 안 보는 사람이라고요 산 앞에서 산을 안 본다고요 어떻게든가 밥은 먹지만 그래서 저는 어디 구경하는 겸사겸사에서 집회를 가는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마음이 먹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죠? 부담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짐을 지고 부담을 갖고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그건 내가 그리스도 밖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부담이 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 인생은 마이너스야? 뭘 하든지 부담된다고 시작했으면 그건 마이너스인 거예요 처음부터 마이너스예요 내가 기준을 나 이번에 너무 잘해야지 이번에 이번 성과를 너무 잘 내야지 그래가지고 높이 놓으니까 보나마나 마이너스예요 그만큼 못 미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마인셋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거는요 여러보나마나예요 여러분 여러보나마나 한 것을 잘 간직해 드나요? 거기에다가 열쇠를 채워가지고 잘 드나요? 아니요 여러보나마나 한 거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그냥 놔두면 된다고 여러분이 좋은 선물이나 아니면 돈이나 아니면 무슨 통장이나 이런 거는 잘 넣어놓죠 열쇠도 잠겨놓고 근데 속도위반 딱지 끄는 거 그 다음에 어디다가 내야 될 고지서 이런 거 잘 이렇게 어디다 모셔두세요 물론 잘 놔둬야 돼요 잊어버리면 그것도 곤란하니까 그렇지만 되게 보니까 그건 식탁이 같은 데다 그냥 막 놓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비밀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냥 돈 내고 뭐 하고 이런 거예요 어디 병원에서 고지서 날라온 거 뭐 세금 내는 거 이거 어디 가지 않게만 쓰레기통에만 안 가게 두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처리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 두근거리는 것들 그것들은 좋은 데다 놔두고 열쇠도 잠겨놔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에게 고백을 한번 들어보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뭐 잘 주님하고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애는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고지서처럼 그렇게 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주님께서도 마음이 어두워지셨을 거예요 그래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늘 뻘짓하는 베드로가 뭔가가 좀 사후정 같은 베드로가 그리고 아직도 뭐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뭔가에 사로잡히듯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 네 주제를 알라 너 자신을 모른 채 하지 말라 네가 얼마나 멋났는데 너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갔다가 얘기하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파연하시머나 내가 복이 있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은 바로 네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너의 이 고백 위에 너는 베드로라 너의 그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이니 막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말장난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된다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말도 안 돼 나는 사실적인 사람이야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은 플러스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플러스였다고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복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마운틴탑 엑스피리언스 정상체험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에는 그런 정상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의 플러스를 따오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 새길 깨닫고 저는 자신 없고 미루고 그리고 저는 부족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의 끝판왕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복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언어를 바꾸고 모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기로 한 거예요 어디서 무슨 부탁을 하면 제가 사실 마음에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이건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어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고 나의 이기적인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면 예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소원과 기도 제목과 비전 안에 있으면요 뭐든지 플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담스럽다고 말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아 목사님 왜 그러세요? 부담돼서 부담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살려면 그건 너무나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좋은 일 같고 해야 될 일 같기는 한데 좀 버겁고 마음에 짐이 된다는 거 그게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그게 좋은 일이든 필요한 일이든 해야 되는 일이든 간에 자기에게는 빼앗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부담 가지고 했으니까 결국은 빼앗기게 될 거예요 빼앗긴 마음이 결국 들고 말 거예요 새벽기도 하니까 몸이 안 좋고 다크서클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려웠다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새벽기도 생각도 안 했으면 여러분은 엄청 건강하게 살까요? 아니죠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을 게 분명해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이 될 겁니다 부담을 가지고 빼앗기는 것을 하는데 해가 되지 않을 리가 있나요? 분명히 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면 마지막에는 좋은 것만 남는가? 아니죠 빠른 속도로 인생은 퇴보하고 우리의 능력은 쇠퇴하고 그리고 우리는 마이너스 뺄셋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방식은요 크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도 안에만 더욱이 있습니다 더욱 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최상급이 이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에베소서에 너무 좋은 얘기만 모여 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비밀의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열면 그 안에는 정말 뺄킬 수 없는 더욱 더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선물들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색을 바꿔야 합니다 아 저 이미 예수 믿었는 거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라이프스타일도 바뀌고 우리들의 언어의 태도도 바뀌고 생각의 습성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쪽으로 선택하고 팔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 방식은 우리 모두가 부여한 생각 즉 더욱이 있는 플러스 모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집을 만들었어요 사실 우리의 힘에 붙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순정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육자들이나 우리 사육팀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다이목사님이 그냥 뭔가 국리를 해내는구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순정하고 했더니 무엇을 빼앗겼나요? 아무것도 빼앗긴 게 없습니다 50여 개 교회 이상이 이 큐티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들은 받을 때마다 그래요 아, 묵상집이 너무 좋다 우리는 제 생각에는 사실은 부족하죠 부족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부족한 거 찾기 대회 늘 부족하다고 말하겠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할 때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꼭 적절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큐티할 수 있도록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간증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큐티 세미나를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해서 이제 유럽에 이식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그거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마음께서 하는 게 너무 좋아요라는 거기에 대한 자신간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저는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느 목사님이 이거 같이 나눠주세요 그 얘기에 아, 하나님의 뜻이 있나보다 그리고 그냥 순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서 이제 그만할까 그랬는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몇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소원을 가진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거예요 그랬더니 빼앗겼나요? 아니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플러스가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참여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청소년 아카데미도 그거 뭐 하는 거죠? 저도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목사님 청사진이 분명해요? 3년, 4년, 5년 뭐가 좀 짜여졌나요? 커리큘럼은 짜여졌어요? 강사로 들을 분들은 다 정해졌나요? 제가 답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해가면서 이렇게 해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팀이 꾸려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습니까? 마이너스가 됐나요? 하나님은 못했나요? 아니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팀들을 만들어내자 그랬습니다 선교팀들을 만들고 선교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빼앗겼나요? 교회가 전부 다 피폐해지고 성도들은 자중질환에 빠지고 교회 나와서 복은 믿고 훈련 받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자기 일도 못하면서 교회만 매몰되는 이상한 집단이 되었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 앞에 플러스로 열매 맺고 쓰임받음에 살다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들판이나 바라보면서 모아는 돈 가지고 소모하면서 남은 인생을 편히 보내겠다고 그건 편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일을 안 하고 이제는 쉬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빼앗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뭐를 해도 빼앗기는 거예요 뭐를 해도 모자라요 식욕도 전만 못해요 그리고 걸어도 전만 못해요 좋은 것을 봐도 전만 못해요 그래서 점점 빼앗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열매 맺으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추구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이번 특세에 또 그 다음 특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겠죠 주님이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이번이 마지막인가요?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불꽃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불꽃처럼 살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에노기예요 그리고 엘리아예요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입니다 마이너스로 가는 길은 넓어요 자연인들 누구나 다 그리로 갑니다 그래서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 플러스로 가는 길은 좁고 힘이 듭니다 그것은 갈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분명하게 잘 놓으셨기 때문에 열쇠를 열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쇠가 오늘 말씀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열쇠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믿음의 선물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시는데 그런데 열쇠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면 7절 비춰주세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상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코 죄삼을 받았느니라 이게 뭐 거기서 거긴 말씀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무엇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상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열쇠는 뭐냐면요 그 은혜의 풍상함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넘쳐요 그 은혜가 내게 넘쳐요 그 은혜의 넘치심 그것이 우리에게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로 열어요 그 열쇠로 열고 우리는 그 안으로 그 안으로 플러스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 은혜의 풍상함은 곧 뭐예요? 동격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흘리신 피는 마이너스로 흘리신 게 아니에요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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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도 옛날에 인도 출신의 마술사가 있었어요 서커스단의 유명한 마술사 그러면서 컵에서 물을 이렇게 다 부어주는데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인도의 물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옛날 분들은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도의 물 그러면서 쫙 부으면 컵이 차는데 또 그 컵을 들고 또 인도의 물 하고 부으면 또 차요 인도의 물 열 사람 스무 사람 그러니까 마술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안에서 왜냐하면 서산하는 물이 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마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적시고 그 인생의 인방과 설주의 그 피로 표를 삼는 그 주님의 피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플러스의 피예요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여러분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1도만 더 돼도 플러스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벌 때 중요한 것은 잉여가 중요한 거예요 쓰고 남는 돈이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00원이 남든 아니면 만원이 남든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많이 버는 줄 아는데요 사실은요 뭐를 해도 적자예요 맞아요 그 사람은 적자 인생이에요 줘야 될 것도 많고 써야 될 것도 많아요 규모가 커요 소비 규모가 커 그래서 언제나 마이너스예요 그건 마이너스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규모가 작아 그래가지고 아주 작겠어요 그런데도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플러스를 어떻게 할까를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에서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말과 함께 경주를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말과 경주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과 경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파도와 맞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플러스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의 삶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투자하면 그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비밀들을 담아두셨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갔지만 찾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부담되는 것에는 본 것이 없을 거예요 힘든 마음에는 본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이너스예요 처음부터 적자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열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은혜의 풍성함 아무 도움 안 돼요 종이 열쇠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사 넘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끓어서 비등점을 넘은 거예요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넘어선 거예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뛰었는데도 아직도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100미터 금메달리스트가 100미터를 뛰고도 시근덕시근덕해요 아직도 힘이 남아 돌아서 국기를 몸에다가 걸고 800미터 트럭을 두 바퀴씩 돌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힘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플러스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주님께서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열쇠를 가지면 그 열쇠를 가지면 열 일만 남았어요 열쇠를 가지고 열어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무슨 권총이나 수류탄이나 칼이나 무슨 남들을 음해할 수 있는 그런 비밀문서를 넣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건 판도라의 상자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일 어떤 나쁜 일이 찾아올까 다음 달에는 어떤 나쁜 일이 내 인생에 가로막을까 그게 두려운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늘 그랬기 때문에 늘 뒤통수 치고 그리고 뭐로 가도 서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마이너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여하심에 열쇠를 내가 잡아 돌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놀랄 일만 남았어요 놀랄 일만 그 풍성하고 부여하고 그 최상급의 것이 무엇일까 올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은 정점을 찍으시는구나 올해도 힘들고 바쁘고 정말 정신없었어요 저는 바쁘단 말 하지 않기 비즈니스 하는 분들 손 들으세요 빨리 안 들어요 이경아 집사님은 비즈니스 안 해요? 뭐가 손 안 들어요 바쁘죠? 보부 또 그렇대요 아 안 그렇다고 지금 설교 안 들었어요 지금? 오늘 할 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어제 청년부 있는데도 이름을 계속 얘기했더니 부채와 더워 제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 바쁘다고 말할 거예요 바쁘다고 말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일정이 많죠 일정이 많다고 말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할 일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바쁘다 거기에는 이렇게 빼앗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바쁜데요 자녀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당신이 안 해봐서 몰라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집안일이 넉넉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업이니까 그걸 하죠 우리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감정이 패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거죠 할 일이 있는 거죠 방송국에 있는 사람은 1초를 쪼갠다잖아요 1초를 쪼개요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바쁘다고 힘들다고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주님께서는 그러나 크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풍성한 것이 있고 부여하고 넘치고 최상급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지 않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기 부담스럽다고 말하지 않기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열쇠를 가지고 열쇠를 열 준비를 하세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생각만 바꾸니까 같은 건데 말로만 달리 표현하거나 그게 아니라 정말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도가 바뀌었어요 그 예수의 제자들이 가면서 바로 그 복음의 플러스 그 열쇠를 가는 곳마다 여러 젖히니까 판도라 상자에서 온갖 저주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런 건 트로이의 목마죠 그런 건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서로 독을 먹이고 독살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전투구하고 그 로마의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열어져치니까 지중해 일대가 순간적으로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백년이 못 되어서 지중해 일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그것도 안전벵이를 잡아 일으킨 사건 때문에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 안 했으면 되었지 않았을까 그게 더 좋지 않았을까 아니요 그런 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주신 부르심을 이룰 때가 이때가 아닌가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고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서 이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흩어져 가는 겁니다 박해도 받고 풍토병도 흘리고 힘들었지만 힘들다고 말하지 않기 그리고 후회하지 않기 뒤돌아보지 않기 이거 안 그랬더라면 좋았을 걸 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고 너 때문이야 바울 때문이고 바나바 때문이고 신라 때문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기 난파선에서도 바울은 어젯밤 주의사자가 내게 되어서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될 줄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잡혀가는 파울이 에베소의 장로들과 목을 껴안고 장로들이 울면서 입을 맞추면서 제발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하려면 내 목숨조차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바쁜데 쫓게 다녀야 하는 여러분들의 길을 추건합니다 내가 힘든 거 하고 있다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길을 추건합니다 열쇠를 가지십시오 열쇠를 열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놀라는 점들이 있어요 기도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국의 정치인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빛과 소금 되게 하고 처음 시간이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분들 찬양 대 찬양 받으시고 전부 다 어딘가에 보면 인터넷에 나와 있을 수십 년 동안 해온 그냥 그 얘기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마치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듯이 좀 두렵지만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열어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작심하고 남편에게 얘기하듯이 그동안 세월 동안 힘들었던 이야기 쭉 꺼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생전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이야기들 뭔가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이들 루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는데 뻔할 뻔자 남편 죽었지 시아버지 죽었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파산했지 그래서 나오미는 나는 복 없는 여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며느리 모합 여인 그 루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거기에서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3인칭으로 뭐 그럴 것입니다 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뭐 빛으로 살려고 했는데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누가요? 아니요 저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3인칭인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누가요? 아니 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인칭이 별로 없고 1인칭이 많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를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신혜로 주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은 야 이런 신자들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싶다 그런 거예요 성도들도 아 여기에는 뭔가 비밀이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낙은의 인생 아니었던가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아닌가 가을 지나면 가을 위기가 있고 겨울 지나면 겨울 위기가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 이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똑 떨어지는 게 있나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열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쇠는 죄의 부끄러운 과거에서는요 그런 것은 열쇠가 없는 거예요 감추고 싶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쇠를 열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안에는 더욱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성취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뭔가 무마하기 위해서 내가 약하고 내가 자신 없고 내가 뭔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내가 하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어요 그렇게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봐야 빼앗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뭐를 해도 결국은 안 될 거예요 겸손을 가장하고 하나님 저는요 겸손하고 그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힘들었잖아요 마이너스예요 그런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저는 참 고마워요 그런데 하나도 고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날 또 나는 약하고 또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힘이 들고 나는 부담스럽고 그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나를 거룩함으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그 열쇠를 가진 자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두렵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 힘을 주십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과거를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현재로 현재에도 열쇠를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이란 말은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현재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심으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미래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플러스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넘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에는 가을에 넘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에 은혜가 넘치는 줄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해 교사하셨죠? 교사하고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내년에는 쉴려예요 그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사역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내려놓고 싶어요 내려놓음 올려놓은 게 많으니까 이제 내려놓아야죠 그렇습니다 갈수록 내려놓을 것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는 메뚜기도 짐이 돼요 메뚜기도 짐이 되고요 그리고 메뚜 가는 소리도 그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가 약해지니까 다 내려놓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으라고 사역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있고 그 풍성함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추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힘들어요 스트레스예요 피곤해요 그래 그래 네가 힘들지 피곤하지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축복하고 그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